안녕하세요 먹방 꽁냥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의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유아식탁 의자 로우에서 하이체어까지 3인원 하이체어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플랫스타 하이체어 유아식탁 의자 제품이구요 색상은 그레이랑 아이보리 두가지 색상이 있어서 꽁냥사는 그레이 색상으로 초이스를 했습니다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리고 끼우는 방식으로 정말 간편하게 조립과 분리가 가능해요 요렇게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플랫스타 하이체어 유아식탁 의자 제품은 식탁 의자는 물론 놀이와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한 제품이구요 너무 좋은게 1단부터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 높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1단 하이체어 바닥에서도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며 온가족이 학습놀이를 함께 2단 하이체어 거실이나 방의 낮은 테이블에서 편안한 간식을 함께 3단 하이체어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을 담은 그레이 색상의 플랫스타 하이체어 제품 특징 자세히 살펴볼게요 2단 하이체어 2단 하이체어 플레스타의 모든 제품은 아이들이 사용한 제품인 만큼 깨끗한 재료와 안전한 기준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서, 공급자 적합성적서, 유해물질 불검출 인증서 등으로 더욱 믿고 사용가능한 제품이에요. 콩려사가 아기에게 직접 사용해보니 확실히 자세를 좀 더 바르게 잡아주는게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구요. 깔끔한 디자인에 다양하게 사용가능한 플레스타의 제어 유아식탁의자 제품. 이제 플레스타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올바른 자세를 앉는 습관 길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